한선 여사님,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이 되신다. 엄마 바꿔줄게. 나 핸드폰.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래가 돼. 저 일해야 돼요. 부당일 거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마트의 노동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굉장히 평범한 여성들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 거기에 제가 되게 흥미로웠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지. 이게 무슨 거대한 어떤 투쟁의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계약 기간 지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하게 계약서에 쓴 대로 일하게 해달라는 거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둘러싼 사회나 사용자들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영화에서는 그나마 피나 다치고 이런 게 많이 안 나오죠. 아이만 다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사실 그거보다 더 심한 심한 케이스가 많고 오히려 영화가 현실에 그냥 일부만 담고 있다. 정말 영화의 카트는요. 한 부분이에요. 이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지금 점포가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78개였거든요. 우리 홈플러스 점포가. 근데 지금 134개는 늘었어요. 회사가 몸집을 그렇게 불리는 동안 저희들의 생활이나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정말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저는 두 시간도 서서 야단도 맞았어요. 손님한테. 고객한테. 아무 잘못도 정말 아무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휴게 시간이 없어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포스에서 3시간 반 정도를 쉼 없이 계속 찍어야만 하는. 제가 원하는 궁극적인 게 뭐냐면요. 존중이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존중이에요. 정말 말만 가족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내 가족 챙기듯이. 이 사람의 고통이 뭔지 좀 헤아려 가면서. 협상에 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죠. 지금 뭐 한 집에 한 사람씩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냥 우리 이웃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일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오고.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같이 공감하면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지금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남의 일에 신경 쓸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옆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언젠가 나한테 닥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창하게 연대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이분들이 먹고 사는 것을 그냥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냥 등 돌리지 않고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께 행복해지자. 함께 살자. 우리의 집이 들리나요. 한없이 참고 또 견뎌죠. 우리의 집이 들리나요. 우리의 집이 들리나요. 우리의 집들이 들리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